신랑 신부 인사 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께서 또 일어나주셔서 이제 사위자들 따뜻하게 풍갑게 덕담해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순간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네 신부 부모님께 인사 때 화이팅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의 발걸음을 맞추면서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늘 부산되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잘 자겠다는 마음으로 인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친구 인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 부모님께서도 일어나주셔서 이제 며느리자들 따뜻하게 풍갑게 덕담해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순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을 수 없죠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Absolutely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